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의 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한 가지 소원 첫 번째 제목 그림자 같은 인생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고별 인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아마도 여러 가지 비감하고 또 진한 업적과 그런 자랑 또 아쉬움 당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별 인사는 하나도 고별 같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몹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4절까지가 계속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찬양은 마치 그가 하나님 처음 아른 것처럼 또 그와 처음 동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의 찬양은 풋풋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감격적입니다 그는 이 마음이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리터주의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10편을 읽어보면 그런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과 사모함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의 인생의 소원 또 여우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시며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밤새 날개를 달고 새벽 날개를 달고 달려서 바닥 끝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걸 하나님께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는 그런 자기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자기가 결국 보지 못할 거거든요 자기가 시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나그네와 거리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의 조상들과 같이 이방나그네와 거리민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희망이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통일왕국의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그 조상, 즉 아브라함과 아주 굉장히 형편없이 세상적으로 형편없었던 유목민이었던 그 조상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이방나그네와 거리민들 에일리언과 스트레인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은 자기가 이미 왕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정체성 중에서 하필이면 나그네와 거리민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크 트웨인의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결국은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잠깐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는 거짓 출신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윗도 역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인어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자존감 낮은 인어공주처럼 결국은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고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운명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흑수저 출신의 천한 목동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바빌론의 불신앙 문화 속에서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뭐냐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거였어요 네가 알고 있는 것, 너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 너에게 안락한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나요? 개고생해라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복이 될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물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그 대신에 이 세상에는 정을 두지 않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꼭 양자택일적으로 얘기하시는지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바벨론에서 거기에다가 얹어서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익숙한 것들 안에서 뭔가 더 윤택하고 형통하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컨트라스트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그 대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한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벨탑을 짓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짓지 말아라 사막의 쉼터, 사막의 모래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막아주는 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리고성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텐트 안에서 사라 장막 안에서 사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거야 그것이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는 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보험 들어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학생에게는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다른 선생님에 또 귀를 기울여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선생님은 질투할 겁니다 그 학생을 계속 자기 제자로 둘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게 선생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아와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아 하나를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대가예요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대신에 네가 그 길을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믿음을 줄 거예요 믿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효력은 놀라울 정도로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생 길을 갔지만 다음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 없이 길을 갔고 뒤돌아 보지 않았습니다 No turning back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 서지 않았고 그리고 떠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되돌아 서지 않아 여리고성을 짓지 않아도 수영도 하지 않을 거면서 수영장 만든 집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돌아서지 않았고 돌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나해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 아닐까 의심의 눈처리로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하고 원고주춤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따라 간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땅도 없었고 등기에 해놓은 것도 없어요 말뚝 쳐 놓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어디다가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밟는 땅은 모두 다 약속의 땅이 된 것을 아십니까? 약속의 사람이 가는 곳에 모두가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자기만의 표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 표로 그는 한사코 장막에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성경 연구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마음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그 아브라함은 절반의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유목민처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 안에 살았다고 그렇게 궁색하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텐트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집 짓고 살았다니까요 돌담 쌓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리라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그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들도 역시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텐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텐트에 살지 않지만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지 마세요 목사님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노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곳이 없어요 그거 탄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미쳤구나 그래 우리 미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들도 미쳤습니다 휴지 쪼각이 되고 그리고 모두 다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은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살고 있는 불쌍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더 나은 도시를 더 나은 성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브리스 11장 9절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장막에 거하였는가 왜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시를 사모했던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하늘의 성을 신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히브리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놀라웠게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복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1922년에 김소월 시인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영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랬습니다 그거를 요즘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그랬대요 어머님, 노님 강변 사십시다 강변 아파트로 그것이 시세도 좋고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속절없는 세상에서 이상향을 노래하는 거였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장망성의 헛된 세상에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거류민처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그런 결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낙은에 된 것은 그런 표현이어야 하지 부족하고 결핍이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푸념과 한탄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저상의 신앙이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드림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의 결산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자기가 짓기 시작하지도 못하고 완성을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왕들이 토목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기 당대에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이고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실패하고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그리고 폐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는 데 없습니다 그는 그 보상으로 건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많이 짓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앞으로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자기 생에 자기가 왕으로서 축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사유재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일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펀드레이징하는 다윗의 그런 수사가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은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 고백을 담고 싶습니다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다윗의 인생의 결산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검색대 지나갈 때 물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검색대 앞에서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시는 걸 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거니까 그걸 그냥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그걸 벌컥벌컥벌컥 마시는 걸 봅니다 그렇다고 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 뭐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이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태한 길을 가고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마다 선한 먹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표자로서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특권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부모의 특권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는 것입니다 재산 물려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그리고 돌봄과 모든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다 드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정축제자들이 독재자나 부정축제자들이 그 부정축제한 돈을 잘 누리고 썼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독재자들이 빼돌렸지만 결국은 쓰지 못해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금은 어디에 있든지 그냥 금일 뿐이고 그게 만약에 어떤 가치로 환산되어 있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독재자나 부정축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빼돌렸다 한들 아프리카에 가면 불행하게 듣는 소문들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 일적이 9천억 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빼돌려놨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한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숨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숨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잘 유익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인가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누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은 내 것이야 니들이 땅을 가지고 가치를 높이고 사고 팔고 그럴 수가 없어요 50년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노예도 끝없는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믿음에서 낙오하고 표류하고 마치 믿음의 낭인처럼 되어버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주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자녀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의 정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억울한 거예요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 때문에 억울해요 유치원 보냈는데 억울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해요 그리고 그 끝은 뭐냐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맡겨드리세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억울할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케이 접수 내가 너의 자녀를 인도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서 기쁘게 이끌면 자녀들은 저절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신방 가면 아이들에게 성적 잘 맞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는 잘 믿어라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드려라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잘해라 독일말 잘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독일말 잘한 그거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 왔으니까 독일말만 조금 잘해요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말을 잘해라 복음의 언어가 담긴 우리말을 잘해라 그러면 독일어 영어 그 다음에 제산모 제사외국어 모든 것은 다 날개가 될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말 잘하고 성적은 잘 받을 필요 없다 그 대신에 포기하지 말고 졸업은 해라 그 대신에 포기하지 말고 졸업은 해라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까진 양보를 못하겠어요 졸업은 해야 돼 그 대신 성적은 잘 받지 마 예수님 잘 믿고 우리말 잘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모든 것은 결혼을 하든지 독신의 은사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억울하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모든 게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다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결국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목사님 왜? 교회 왜? 세상은 왜? 학교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믿음에서 나고하고 표류하는 또 하나의 일터 때문이에요 일터의 문제가 결국은 또 뭘까요? 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일터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직이 불안전할 수 있죠 경제 상황이란 불안전할 수 있죠 리더들은 불안전할 수 있죠 불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림자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나라에 이른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억울하고 독일적으로 생각해도 억울하고 한국적으로 생각해도 억울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곡기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확신을 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다시 일터를 얻어서 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서 어려운 회사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곳 내가 가서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라 그러지 않으면 억울해요 해필이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억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맞지 않아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드림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내 생명과 나의 주어진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올까보다는 어떻게 내보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아무리 소송을 해도 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여러 가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선과 고위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앞서 달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델이 되어서 비교하는 억울함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괴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안에 미갈이 그를 보고 혀를 차면서 정죄했지만 다윗은 그 정죄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에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시작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목은 축제의 인생입니다 끝까지 축제처럼 기뻐하며 자원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어디 저기 메네턴이나 한국의 어디 복판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낙원에 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의 이야기 그러나 끝까지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늘 마음에 자원하며 그리고 고룩한 사모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단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다니는 기쁨과 자원함과 사모함입니다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 만나보니까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맞아요 모든 사람 마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죠? 맞아요 정말 죽겠어요 저는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생이 참 얼굴에 써있네요 그렇죠? 뭐 하러요? 뭐 하러?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역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오래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죽어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축제처럼 어제 우리가 선교축제를 13팀인데 자꾸 12팀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건데 우리가 70년대부터 우리 한국이 정말 복음의 뜨거운 가슴으로 안고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캠퍼스에서 전도의 바람이 일고 하면서 그 불렀던 고향원의 찬양들 부흥 찬양 또 복음에 대한 찬양들 우리가 같이 불렀어요 비가 좀 내렸는데 캠퍼에 하면서 불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처럼 우리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자동차 문만 닫아도 편지가 오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는 마당에다가 앰플을 켜놓고 크게 찬양을 하는데도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컴플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비가 조금 내리지만 기쁨은 빗줄기처럼 여러분 축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연약함 좀 있죠 불편함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 인생의 조건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 가지만 복음의 증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요 산소처럼 신선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악연이 없었다고요? 막 안았습니다 그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가 광야 바람광에서 거둬먹이던 그 사람들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쪼꼬먹으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칼을 뽑았죠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그를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아시죠? 그러나 그는 그런 악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복수드라마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축제와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갈등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는요 미안하지만 귀에 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거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해결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축제하고 갈 거예요 감사하고 갈 거예요 감격해 하면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드리는 교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